부두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부두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물리쳐야 됩니다.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그때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일 때 물리쳐라. 시작! 두려움일 때 물리쳐라. 그 두려움이 뭐가 되지 않도록?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려움이 본질이고 현상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 그러면 이게 두려움과 무서움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란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담대함과 평안함 중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해. 어떻게 하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발 두렵고 무서운 일은 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한 일만 하란 말이에요. 사업이든 결혼이든 뭐든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하지 마라. 먼 일만 하고 담대하고 편안한 일만. 여러분 가봐야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기 전에 망할 줄 알았다고. 시험을 봐봐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보기 전에 떨어질 줄 아는 거야. 붙은 것도 가봐서 붙은 게 아니야. 이미 가기 전에 붙을 줄 알아. 인간은 다 보세요. 중국에 지진 났을 때 두꺼비는 다 도망갔대잖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피할 놈은 다 피했다냐. 그 봐. 미물도 아는데 인간이 왜 모르겠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욕심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들려옵니다. 우리 몸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자연의 소리도. 건강의 소리도. 여러분 왜 뭘 하면서도 그렇잖아. 내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고 있네. 오빠가 벌써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있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본인이 얘기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인간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가 욕이오. 인간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도 욕이니. 그래도 요번 이겨내잖아. 그게 크리스찬이야. 아멘. 이겨내잖아. 그 우울증 속에서도 이겨내잖아.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다음에 네 번째. 나는 놀래 자빠진 게 바울이에요. 바울 세상에. 난 어떻게 바울이 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고린도 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뭐가 끊어졌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바울도 수준이 있어요. 확실히 공부 많이 온 사람은.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니고. 몸을 떠나. 몸을 떠나. 이 말이 뭔 말이요. 그 표현을 어디 해도 그렇게 잘할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그것이라. 그 말은 원세 쪽으로 말하자면 뭔 말이요. 죽고 싶다. 그 말이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 바울도 너무 힘들으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다. 아 세상에 그렇구나. 바울도 너무 힘들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구나. 내가 거기서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인간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 시작. 인간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 세상이 어느 한결같이 잘못된지.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저 대단한 사람들도 뭐 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 드는 건 당연한 애까지가. 그러니까 막 어찌 이런 생각이 들을까. 그럴 거 없어. 그런데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죽고 싶은 적이 없었다는 사람을 손 들어볼게요. 저 할머니는 잊어버렸어 지금 뭔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나는 한 번이라도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다는 사람을 손 들어볼게요. 만장일지 만장일지.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별별 사람도 다 그냥.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 세 번째 인생은 항상 양면과 쿨국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시작 양면과 쿨국이 있다. 어둠밤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그만.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누니까 겨울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놈을 평생이니까 이 진상이 이놈을 돌려놔봐요. 동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요. 기술이라는 게. 이놈을 돌려놔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끝나버리는데 돌려놓으니까 겨울이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와.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입은 너를 고치시리. 다같이 띄워봐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입은 너를 고치시니.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데 왜 항상 겨울인 줄만 알고 살아.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는데 왜 항상 밤중인 줄만 알아. 시간이 가니면 여기서는 가지만 저쪽에서 오는 거잖아. 시간이 가는 게 아니오. 시간은 오는 거지. 가는 건 가는 쪽을 보는 거고 오는 건 오는 쪽을 보는 거지. 태양을 바라보면 동쪽이오. 태양을 등지면 서쪽이지. 어떻게 서쪽에서 해를 보려고 그래. 어떻게 서쪽에서 해를 보려고 그래. 뜨는 쪽을 봐야지 지는 쪽을 보면 안 보이는 거지. 태양을 바라보면 남쪽이오. 등지면 북쪽이라. 북쪽은 해가 없습니다. 해는 항상 어디 있어요. 남쪽이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그래서 참 묘한 게 북쪽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남한이 좋지 북한보다. 그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좋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 그래서 우리는 남쪽은 따뜻한 쪽이죠. 북쪽은. 북쪽은요. 항상 눈도 잘 안 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사도 뭔 집을 살아야 되겠어. 남향집. 남향집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햇빛이 계속 오고 북향은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해가 없습니다. 그건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섰다 그 말입니다. 시간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오는 거죠. 왜 시간이 갑니까? 시간이 오지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돼요. 시간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오는 거예요. 시작. 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향해 오잖아.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이렇게 오는 것을. 어제도 같고. 그제도 같고. 그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통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참 이름이 재미있어. 요노모 나가 요나드만. 니누에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그 당시로 12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왼수요.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누에가 이뻐 미워. 미워. 죽었으면 죽겠어. 살았으면 죽겠어. 죽었으면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니누에를 살리려고 요나보고 너 가서 회계의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안 가지. 다시 쓰러 도망가.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나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잃어가지고. 풍랑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장이 배가 뒤집어있는데 짐을 일단 버렸어. 그래도 뒤집어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제비 뽑았더니 누가 딱 걸렸어? 요나. 요 놈은 나가 딱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자는 자요 어찌 미뇨 그래요. 요나 보고 선장이. 참 우리나라 성경은요. 진짜 훌륭해. 그게. 저 때문에 풍랑이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는 자요 어찌 미뇨 그럴 수 있어요. 나 참 이거. 요나가 이제 딱 걸리니까. 잘 보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잘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뛰어들면 뭐요. 던지면. 그거 봐. 그러니까 절대 뭐는 하지 말자. 차라리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죽지는 말자. 그거 보세요. 물론 그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 이제 쫄대 아파트에서 떼내리지 말고 여보 나 밀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명 중에 여섯 번째 개명이 뭐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남을 죽여도 살인이고 나를 죽여도 살인인데. 참 그러니까 양면으로 생각하라는 게 솔직하게 남을 죽이는 게 낫겄어. 나를 죽이는 게 낫겄어. 그렇지. 왜냐하면 남을 죽이면 남을 뭐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주는 거니까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 내가 죽는 게 나. 그래. 한 면으로 보면 그래.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누가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가. 천당 갔지요. 타살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 죽였으니까 어디가. 지옥은 무슨 지옥이오. 감옥을 가지. 내가 뭘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감옥을 가. 감옥에 가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뭐를 해. 회계를 해. 그러면 나는 또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을 갈 수 있어. 내가 나를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뭐를 한 거예요. 살인을 했어. 그러니까 살인은 내가 천당을 가려면 뭘 해야 돼. 회계를. 그런데 회계하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냥 죽여서 무서운 게 아니라 회계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질하면 안 돼요. 가늠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막지만 그거는 못 막아도 정말 막아야 될 게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나라에 하루에 36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우리나라가 30명.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 속에 우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 뭐요. 슬픔과 절망과 비관과 자기 피하, 식욕감태, 수면장애, 불면증 등 일상생활에 보람과 흥미가 없고 열정과 활력이 감소되며 사고나 행동이 느려지는 모든 증상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울증은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에 사탄이 붙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냥 우울증은 지금 다 이 사람들이 뭐요. 이거 다 뭐요. 이거 우울증이야. 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은 뭐가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우울증 죽고 싶은 걸 뭘로 이겨내. 믿음으로. 그래서 다 뭐해.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해. 그래서 해결을 보는데 그 우울증에 뭐가 붙어버리면 사탄이 붙어버리면 그게 심각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요. 그냥 몸으로 말하자면 감기야. 그러니까 정신적 감기가 우울증이다. 시작. 정신적 감기가 우울증이다. 육체적 감기는 감기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러면 약 먹고 나면 낫듯이 영혼도 그냥 마음도 우울하다가 그냥 털고 일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역으로 돌려보면 항상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시작.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시작.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감기가 별거요. 아니요. 별거 아니다고는 말도 맞지만 뒤집으면 별거라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만병의 근원이 뭐니까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별거 아니라고 볼수록 이것이 심각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되돌리면. 그러면 일단 우울증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고쳐야지. 더군다나 고혈압도 이게 고혈압이라는 게 표가 잘 안 나요. 그냥 혈압이 높건 낮건 혈압이 높으면 막 아프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혈압만 높지. 그런데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삼겹을 먹습니까? 나는 진짜 크게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건강하니까. 그러나 혈압이 높은 사람이 기름기를 그렇게 먹으면 아휴 정말 아니 어떻게 고혈압 환자가 튀긴 걸 그렇게 먹고 벌써 고혈압이 오면 살이 쪄서 그러면 살을 패야지 두 번째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의도적으로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해야지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목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 살아보니까 쥐뿔 건강이 최고 중요하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도 왜 그런가? 아프면요 믿음도 떨어져 버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부흥강사가요 영역으로 하고 실력으로 하죠. 쥐뿔 건강이 약하면요 영역이고 실력이고 서 있기도 힘든데 무엇도 뭐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이게 뭐 그나마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밤에 안수해 줄 테니까 자 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수해 주려면 말고 목사님이나 해보고 나서봐요. 그래서 내가 묘한 게 잘 봐요. 신유의 종이라고 신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대체적으로 건강하더라고 병을 이긴 사람이야. 본인이 맨날 아파서 빌빌대면서 신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는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나도 맨날 아프면서 안수해 준다고 오라고 하면 안수 받는 사람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낙불라 말고 본인이 나 어떻게 안 된냐? 이렇게 그런데 건강은 안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제발 그건 진짜 미신입니다. 건강은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는요. 내가 목사님들 아유 진짜 아 그냥 다 죽고 같은 거 그냥 주의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서 살아났다고 그래 놓고 자기는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러면 자기도 좀 하고 살아보지.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건강은 건강의 원리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요. 아유 진짜 아멘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의 용사요. 우리 어머니 안수하고 병도 많이 고쳤어. 치질 수술도요. 안수로 해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막 치질 환자들 막 기도하면요. 거기 톡 떨어져 버린다. 뭐가. 그리고 그냥 나서버린다. 타버린다. 그냥 살이. 우리 아버지 여기 혹 있었는데 안수해가 혹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능력 받았어. 그런데도 살 빼는 건 안 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능력 받아서 안수하고 병구치는데 살은 못 빼요. 왜 그런가. 먹는 걸 보니까 빠질 수가 없어. 먹는 걸 보니까 아니 안수해서 머리 날 것 같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머리가 왜 없고 내가 머리가 왜 빠지겠냐 말이야.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는 건 안 나잖아. 나한테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하면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런 목사님은 조금 사기성 있는 목사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목사님의 능력 믿고 아프지 말란 말이오. 그거 믿었다가 낫으면 죽으면 안 낫으면 죽는 거잖아. 인생은 그렇게 도박하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건강은 건강의 원리에만 어떻게 혈압량 먹는 사람이 진짜 삼겹을 구워 먹습니까. 진짜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몰라.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삼겹이 얼마나 맛있어. 그것이 그냥. 솥뚜껑에 그냥 다 부어서 먹고 쌈 싸 먹고 마지막 서너 점 남겨가지고 그냥 파서리하고 상추하고 놓고 그냥 밥 두 공기 거기다 비벼놓고 그냥 다 비비면 우리는 그냥 천당가서도 그런 거 어디서 먹을까. 난 지금부터도 그렇게 맛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는 조심해야지. 어떻게 땡긴다고 막 먹습니까. 진짜. 건강할 때 얘기지. 맞아요. 틀려요. 아줌마. 자연스러운 것만 좋은 게 아니여. 자연스러운 것이 유익해야지. 자연스러운 것이 무익하면 아무리 자연스러움도 배제해야 되고 어색한 것이 유익하면 어색해도 해야지. 환자가 운동이 어색하면 해야지. 어색해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지. 아이고 우리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말이 돼? 그것이? 운동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먹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영화를 봐도 의도적으로 즐거운 영화를 보세요. 슬픈 영화 보지 말아요. 우울한 사람이 잃고 슬픈 영화 보니까 우울어제이. 우울한 사람은 누구 자살했다는 말도 들으면 안 돼. 그게 전이 된단 말이야. 우울한 사람은요. 내 설교만 드려야 돼. 진짜. 그냥 계속 웃다가 살아나버리게. 할렐루야. 우울한 사람은요. 슬픈 설교도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기쁜 설교를 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나도 부모님은 안 돌아가셨죠. 우리도 다 돌아가셨지. 그렇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진짜. 이제 나는 땅에서는 부모님을 영원히 볼 수 없구나. 거기다 대고 나라고 자른 것만 있겠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 그러면 볼 수 없는 데다가 잘못한 것을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맨날 울면 그게 자르는 짓이야. 그 생각을 바꿨어. 아니야. 살아 계신들. 누워서 똥 싸는 어머니가 살아 계신들. 본인인들 얼마나 힘들겠느냐. 적당한 때 하늘나라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낫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래.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굳이 땅에서 똥 싸는 어머니 계속 계시면 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있어. 그래. 꼭 청성스럽게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꽃가물 먹다가 그냥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먹어야지. 엄마 왜 울어. 죽은 너 할머니가 꽃가물 얼마나 저 안전하냐. 얘 이런 꽃가물 먹다 죽은 할머니 생각하면 이 세상에 누가 웃고 살겄냐 진짜. 맞아요 틀려요. 이런 생각이라고 썼게 있어. 아주 그런 사람 있어. 맞아요 틀려요. 고쳐야 돼. 영화를 봐도 이제 무슨 영화를 보고 즐거운 영화를 의도적으로 집회를 참석해도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그런데 집회는 또 달라 집회는 슬퍼도 좋아. 왜? 그거는 회개하니까. 부흥이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은혜 그날 세상 슬프면 안 돼. 세상 슬프면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요. 아주 집안에 수준이 있어요. 가지고 괜찮게 사러 왔는데 가세가 확 기울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가세가 기울면 식구라도 하나라도 없앤다고 막 시집을 보내버렸어. 갖고 시집을 간 집이 자기 집하고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딱 와보니까 이 수준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밤마다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시골은 이렇게 쭉 집 있으면 중간에 기둥 하나 세우는 가지고 그 기둥 못 두고 달 보고 우는 거예요. 보름 동안을 울면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치간짓거리게 아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또 아프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세상에 30년 동안 아프면서 진통제를 25달까지 올라갔어. 처음에는 하나를 들었는데 왜 약이라는 것은 면역이 내성이 생겨서 쎄야잖아. 25달을 먹어야 진통이 진통이 되는 거야. 남편을 전도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 예수 믿게 하려면 너 병이나 고쳐라. 그러니까 그냥 도전을 받고 그 음식 기도를 하면서 우선하니까 나섰다고 간증을 해버렸어. 낫긴 몰라. 또 아팠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나섰다고 간증해서 이제 약도 모르게 숨어서 제약회사에서 사다가 약을 이제 약국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죽을 줄 알고 안 팔아요. 제약회사에서 사다가 그러면 해서 먹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이제 저녁 예배를 끝나고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권사님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파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나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 으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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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가 미쳤나 아니 안수 봤는데 왜 웃어 어? 안수 봤는데 근데 웃어도 그냥 이렇게 안이 막 하도 웃어서 아니 안수도 뭐 분위기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안수도 어? 그래서 하도 웃길래 이이 그러니까 뭐니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나왔어 목사님 안수 다시 해주세요 또 웃으려고 아니요 안 웃어요 그래서 딱 뒷들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귀신이 툭 펴나왔는데요 아 너무 30분을 울면서 이놈이 토로하는데 내가 내가 2년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이 속에서 30년을 밀렀는데 결국 내가 못잡아갖고 쫓겨나네 결국 내가 내가 못잡아가고 쫓겨나네 30분을 울면서는 말이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시집 와가지고 달 보고 슬피 우는 보름 동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성경에 슬퍼하라는 구절이 없잖아 항상 기쁨은 성령의 역사이고 슬픔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울한 것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우울함은 일반적 우울함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귀신을 우울한 사람 세상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눈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세상이에요 꽃도 아름답고 펄도 나비도 새도 아름답죠 그게 내 시각이 아니고 누구의 시각이요 성령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보세요 잿빛이죠 세상 그러니 결국 속에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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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분들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마귀가 죽어라 죽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우울한 거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결국 그녀를 못 잡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마귀 새끼한 얘기가 기도해서 못 데려간다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라 알긴 여수같이 잘하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기도하지 않고 술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니 죽었지 벌써 30년을 어떻게 버텨겠습니까? 30년 말이 그렇지 진통제 25달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 번에 먹으면 그냥 직사해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이 한 알부터 시작이 30년 동안을 해오니까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그 놈 닭! 쫓아내고 나니까 세상에 그 약 끊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세상에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좀 체계를 받고 우울증 환자에게 건면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햇볕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요 나가세요 나가서 태양을 보고 뛰세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다 뭐야 뛰다 죽어버려 자살은 할 수 없고 내가 뛰다 죽는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뛰면 우울증 도망가버립니다 뭐? 잠이 안 와? 부산에서 대구까지 뛰어봐 그냥 길바닥에 꽉 가르쳐버려 정말 호강에 겨운 소리하고 있네 진짜 잠이 안 와? 호강에 겨운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옛날 머슴 양반 있을 때 헛간에 화장실 옆에 방 하나 들여놓은 머슴 하루 종일 밭에서 산에서 땀 뻘뻘 흘리고 저녁이 잠이 안 와? 죽어 이거는 잠이 아니라 입신을 해버려 그냥 입신을 나는 진짜 옛날 양반들 그 놈 보세요 그 머슴 놈 그냥 둥벗어서 등 멱할 때 보면 울룩불룩 울룩불룩 그냥 그러니까 그냥 꽁불이 밥에 된장국 먹어도 떡두깨비 같은 아들 2년에 하나씩 쑥쑥 나눠잖아 그 양반 내 그냥 앉아서 그냥 부채나 부채고 시조나 얻고 하하니 하하니 노지는 못하리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 애기 하나 못 낳아가지고 씨바지 하고 말이야 보면서도 몰라? 뭐? 당뇨? 호강에 겨운소리 오고 있네 그냥 하루 종일 썩 빠지게 그냥 구슬같은 땀 흘리고 꽁불이 밥 된장국 먹어봐 당이 어디 있어 당이 그냥 다 몸이 없어가지고 다 땡겨버리지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이놈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 오줌으로 나와서 당뇨지 그냥 가서 한라산 다 갈아서 밥 만들어 놔봐 아멘 기도 기도